Hello everyone! Welcome to Shortcut Tabs! 자, Tabs 고득점을 위한 지름길! 저는요, 여러분들의 Tabs 고득점의 지름길을 안내해드릴 Tabs 전문강사 황수경입니다. 자, 이번 강의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Tabs 고득점, 그 다음에 특히 독해 파트에서 고득점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쭉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이 사용하시게 될 교재는 하우트탭스 600 교재가 되시는데 그 교재를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했던 많은 고민들을 풀고 또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정수와 그 에센스를 전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러한 저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져서 정말 기분 좋게, 그 다음에 정말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부터 첫 강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오케이. 자,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공부하실 내용은요, 구와 저를 고르는 문제를 위한 shortcut, 지름길을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문제 유형부터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구와 저를 고르는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어, 빈칸이 나옵니다. 자, 지문 안에 빈칸이 나오게 되고요. 그 빈칸 안에 여러분 적절한 내용을 골라주실 수 있으셔야 되세요. 자, 전체의 탭스 독해가 40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유형이면서 1번부터 14번까지의 14문제를 푸시게 될 거예요. 음, 40문제 중에서 14문제니까 대충 감이 오시나요? 너무너무 중요한 유형이죠. 어, 이 빈칸을 여러분들이 채우는 문제를 만약에 꽉 잡으시게 되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shortcut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게 되면 정말 많은 자신감과 그 다음에 점수로서 또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을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 뭔지 한번 내용을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은요, 빈칸을 채우긴 채우는데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대충 어떤 패턴인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빈칸에 들어갈 패턴은 자, 나중에 많은 문제들을 풀고 나서 딱 봤더니 결국에는 뭐냐면 그냥 중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빈칸 문제 Part 1에서 나오는 1번에서부터 14번까지의 문제는 아, 중심 내용 문제야! 라고 하는 기본 마인드 세팅을 하셔야지 그게 바로 여러분의 숏컷이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중심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 마인드 세팅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좀 약간 변형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맥락을 이제 주잖아요, 그렇죠? 빈칸을 주고 앞뒤에서 맥락에서 약간 문제를 꼬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약간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앞뒤 맥락 때문에 약간 변형된 형태가 정답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또 잘 맞추는 것도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겠죠. 예, 저랑 같이 뒤쪽에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은요. 빈칸 문제, 구절 고르는 빈칸 문제는 주제를 찾는 걸 1차 목표로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빈칸에 적절한 구절을 고르는 문제는 주제를 찾으면 대부분 해결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러한 빈칸 문제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의 함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은 빈칸이 이렇게 있으면 앞뒤에 맥락에 맞게 여러분이 내용을 골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앞뒤의 맥락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주의하실 사항이 바로 역접어하고 그 다음에 부정어에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혹시 앞에 나시나 노우나 그저 피우나 뭐 리르리나 이런 어떤 부정어가 있으면 내가 생각한 주제에 반대말이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역접어나 아니면 부정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내가 그 전체적인 맥락에 맞도록 주제를 조금 변형시켜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만약에 지문에 나온 표현이 그대로 A, B, C, D 선택지 중에서 만약에 그대로 쓰였다면 함정의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문에 나온 표현은 사실은 그대로 정답이 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우리가 paraphrase라고 하는 걸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paraphrase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옷을 싹 갈아입혀요. 그래가지고 마치 다른 것이냐 이렇게 위장을 하고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위에 나왔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그대로 정답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옷을 갈아입혀 놓은 그런 paraphrase의 형태가 정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똑같은 표현이 A, B, C, D에 있으면 얘는 오답 함정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선생님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왜 걔가 오답이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표현이 그대로 쓰인 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얘 플러스 누가 나오냐면 엉뚱이가 나와서 그래요. 엉뚱이. 그래서 그러한 엉뚱한 표현을 같이 섞어 놓고 있기 때문에 오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에 엉뚱한 표현이 섞여 있지 않다면 답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위에서 나온 표현을 그대로 정답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떠먹여서 주지는 않아요. 대부분 표현을 조금 바꿔서 정답으로 paraphrase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 나왔다면 오답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좀 기억을 해놓도록 하시고요.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빈칸 문제는 주제 문제일 거다. 그 다음에 주제가 그대로 표현되기보다는 초이스에서는 아마 바꿔서 표현이 될 거다. 그리고 빈칸의 앞뒤 맥락에 맞도록 내가 적절한 표현으로 변형해서 정답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건데요. 빈칸은 사실 세 가지의 종류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눠서 생각하실 수 있냐면 빈칸이 지문의 맨 마지막에 있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빈칸이 맨 앞쪽에 있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각각의 종류별로 제가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빈칸이 마지막에 있는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문항수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빈칸을 주는 이유는 마지막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쵸? 마지막에 주제가 나오니까 그 주제의 구멍을 뚫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어지는데요. 일단은 맨 앞에 문장부터 중요 문장 중심으로 독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독해를 해나가시면서 전체 중심 내용 찾아주시면 되세요. 중심 내용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 찾은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의 맥락에 맞는 답을 적절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제가 사실 맨 앞부터 중요 문장 중심으로 독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제가 주제를 찾는 독해법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번 강의에서는. 대신에 이거 독해하는 건 여러분 나중에 3강 가시면 제가 주제 찾는 독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패턴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3강에 가셔서 그 내용과 같이 연계해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중심 찾으시고 중심 내용을 맥락에 맞게 정답에 넣자 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의 전략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문장에 만약에 빈칸이 있으면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첫 문장부터 내용이 뽕 뚫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빈칸 첫 문장에서 사실 빈칸이 있는 경우에는요. 두 번째 문장 이후로부터 핵심의 단서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찾아주시고 그 공통적인 이야기를 맥락에 맞게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된다는 것 그렇게 전략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문의 중간에 이렇게 빈칸이 있는 경우에는요. 빈칸의 앞쪽은 배경 설명이나 배경 설명이나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 뒤쪽에서 빈칸 뒤쪽에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유리하실 거다 라고 하는 경향을 설명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빈칸의 앞뒤 내용을 통해서 이제 중간에 들어갈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적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찾는 방법 3강과 연계해서 공부하시고 그렇게 주제를 찾으셨으면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적절한 정답의 맥락을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는 어떠한 함정이 많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 함정의 예시를 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하실 게 어떤 식으로 패라프레이즈가 되는지까지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글은요. 지금 보시면 1950년대에는 어떤 평등에 대한 많은 운동이 있었다. 그래프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킹 목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킹 목사는 이러한 어떤 시민 권리를 위한 싸움에서 아주 유명한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 추구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것 특히 백인과 흑인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운동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Not everyone agreed with him. 모두가 그에게 동의를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there was no blank. 블랭크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답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오답 보시면 Hope that everyone would be treated fairly. 자 누구나가 다 공평하게 그렇죠?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대우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이 사람이 심어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심어줬다라고 이야기했나요? 없다고 이야기했나요?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이 호프가 너무 예쁘죠? 그런데 no 때문에 오 얘 답 때문에 안 돼요. 되시겠어요? 네. 그리고 정답은 누가 되냐면 not이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로 가거든요. 그런데 의심의 내용을 보시면 His was a powerful voice. 그의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호소력 짙은 그러한 힘 있는 목소리였다. 라고 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바꿔 말하면 사실 이 내용은 뭐예요? 그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인권 운동가였다. 라는 내용이 되시겠죠? 그래서 전체 주제를 설명해주고 있는 글이었고요. 앞에 not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헷갈리실 수가 있겠지만 no하고 연계가 돼서 이러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라고 하는 주제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정답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이러한 어떤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반대 내용으로 올 수 있는 맥락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주시면 되시겠고요. 두 번째 함정 예시로는 좀 전에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우리가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다 설명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위에서 나왔던 내용의 일부가 나왔다 할지라도 오히려 똑같은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좀 오답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함정의 예시를 보시면 주제로 보셨을 때 watching tv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watching tv 지금 똑같이 나왔죠? 자, 그런데 여기에 strong points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강점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얘는 일부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답이 된다는 것 기억해주시고요. 자, 정답은 뭐가 되고 있어요? watching tv 어, 똑같이 나왔네? 오답인가? 근데 앞에 봤더니 몇 가지 영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some effects는 뭘 설명하고 있다? advantages and disadvantages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를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네, 포괄어가 나오는 경우에는 정답으로 처리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함정의 예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에서 나왔던 어떤 주제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주제 내용을 전부 다 포괄하는 것만 정답이 될 수 있다. 자, 일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오답의 예시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paraphrase 유형을 설명드릴 거예요. paraphrase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을 싹 바꿔서 옷을 갈아입혀서 이렇게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렸죠. 자, 탭스에서는요. 주제를 설명을 해놓고 걔를 그대로 답으로 가져오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옷을 갈아입힙니다. 자, 옷을 갈아입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로 크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동의어나 관련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synonym인데 예를 들면 I should reschedule the flight 하면 내가 비행편을 다시 재조정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은 should 대신에 need to를 썼고요. 그 다음에 reschedule 대신에 alter 이렇게 썼습니다. alter 하시면 사실 이제 change의 뜻이에요. 바꾼다라는 뜻으로 reschedule 대신에 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flight 하면 비행편인데 itinerary 하시면 여행 일정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비행 일정이냐 여행 일정이냐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써도 그 내용을 그대로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련어나 동의어를 이용해서 paraphrase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a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부정어랑 a에 반대되는 말을 같이 써도 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the working schedule 자, 일하는 시간은 flexible 합니다. 뭐 유동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바꿔서 설명하면 working hours로 지금 바꿔서 설명했고요. it's not fixed.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flexibly라고 하는 말의 반대적 개념인 fixed에다가 fixed하지가 않아요는 사실 flexible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not fixed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flexible이랑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패턴으로 우리가 paraphrase를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말과 부정어를 써서 똑같은 내용을 정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범위를 조금 넓히거나 아니면 범위를 조금 구체화 시켜서도 정답이 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he has lost his uncle 자, 그가 최근에 그의 삼촌을 잃었다라는 건 삼촌이 최근에 돌아가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his relative has passed away 그의 친척분이 한 분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uncle 대신에 조금 범위를 넓혀서 relative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쵸? 근데 uncle 대신에 relative라고 해도 어차피 그의 친척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uncle을 표현하기 때문에 포함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답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가시면 정답 고르시는데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구절 고르기의 쇼컷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연습 문제로 넘어가셔서 네 문제를 풀어보실 거예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칸 문제는 한 문제당 50초의 시간을 자꾸 풀어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네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주시고요. 풀어보시고 나서 채점한 뒤에 뿌리강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고요. 50초씩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자, 문제 풀어보셨어요? 네,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첫 번째 줄에 지금 빈칸이 있는 형태예요. 음,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루나 스펙트럼 프로브라고 얘기했죠. 자, 루나 스펙트럼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탐사선이 주어예요. 음, 자, 이 탐사선은 블랭크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들어가는 건 뭐겠어요? 밑에서 설명하고 있는 루나 스펙트럼 프로브의 키 비추, 그죠?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나 아니면 핵심적인 역할이나, 그죠? 핵심적인 역사나 밑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의 포인트를 짚어서 정답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자, 살펴보니까 자, 나사에 의해서 지금 개발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사용이 되어진 modular body예요. 그쵸? 그래서 뭔가 이제 조립식의 body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첫 번째로 이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시면 powered by several solar cells예요. 오, 그러니까 조금 더 특징적인 게 뭐가 있을 수가 있더라? 태양열, 그죠? 태양열 전지를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브다, 3사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니까 네 가지의 다른 과학적인 어떤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걔네들의 특징을 보니까 일단은 대기를, 대기에 대해서 측정을 하기 위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laser communication이었어요. 그래서 레이저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즉, 통신을 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러한 탐사선이다.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게 뭔지를 찾아주셔야 되겠죠. 자, A번을 보시면 Spaceship run by solar cells예요. 그래서 일단은 태양열 전지를 이용해서 구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일단 맞았고요. 그 다음에 Designed to,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Help with satellite communications죠. 그래서 위성의 어떤 의사소통, 그쵸? 그래서 통신을 돕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얘가 지금 정답의 근거가 다 일치하고 있는 거 보이실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전체 내용을 그나마 포함을 하면서 틀린 내용이 없는 정답이 되고 있었어요. 나머지가 왜 오답인지를 보시면 B번에는 지금 보시면 Carry astronaut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언급 안 됐어요. 그래서 우주인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아예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정답이 되실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C번에 보시면은 첫 번째 무인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무인선이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대신에 modular body를 처음으로 이용했다. 이런 거는 있었죠. 그쵸? 두 번째 줄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쵸? 근데 First는 맞았지만 First unmanned spacecraft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역시 또 틀렸고요. 그 다음에 David을 보시면은 Robotic orbital miss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무슨 궤도를 돈다. 그 다음에 달 주변을 이렇게 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역시 언급된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궤도를 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얘는 이미 정답이 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전체 내용을 포괄하면서 틀린 내용이 없는 걸 찾다 보니까 정답이 A번으로 처리된 거 보실 수 있으셨죠?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자, 얘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 지금 빈칸이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쭉 내려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일단 South Estem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존감이 지금 어, 다삐기인가 보다. 자존감에 대한 글인가 보다. 소재인가 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실 수 있고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방식이다. 어떤 방식이냐면 당신이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게 Those with healthy self-esteem. 자,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들의 성과를 가치 있게 평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놓고 이제 문제의 세 번째 문장인데요. while, 자 비록 모두가 때때로는 loses, 잃어버린다. 자, 무엇을 잃어버리는지 잘 보세요. some of their confidence, 그들의 자신감의 일부를 모두가 때때로는 좀 잃어버리기는 하지만 근데 while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 뒤쪽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셔야 돼요? 대조적인 내용이 나오셔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접속사 잊지 마시고요.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almost always, 대부분을 어떻게 느끼냐면 feel unhappy, 불행하고 그 다음에 불만족의 느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안에 들어갈 거는 누구랑 반대적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늘상, 늘상 불안전하고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우니까 어떤 사람들, 그쵸? healthy self-esteem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반대적 개념으로 나오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while 안에서 생각해보면 누구나 때때로는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은 맨날 잃어버리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while 절과의 그 내용에서도 이제 대조를 좀 이루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기까지 내용에서 답이 나오실 수 있는데 찾아보면은 여기는 어떠한 self-esteem이 있는 사람들 그쵸? 건강하지 못한 네, self-esteem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시면 healthy self-esteem 가지고 있는 사람 반대고요. 그 다음에 self-esteem이 unhealthy한 거랑 누가 비슷해요? low한 거, 그쵸? 자존감이 낮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쵸? 얘는 우리가 누구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다? unhealthy랑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정답은 b번이다. 요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번 david을 보시면은 c번에셔는 self-esteem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david은 self-esteem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관계된 개념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정답은 boy번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painting, which lay for 60k is 자, 60년간 놓여 있었어요. 어디예요? 얘는 acting이죠. 그래서 그냥 달합방에 놓여 있었던 그림인데요. after the owner was told 얘는 heard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 주인이 들었는데 뭐라고 들었냐면 it was a fake van Gogh 까지가 지금 주어예요. 그래서 그거 가짜입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60년간 다락방에 버려져 있던 그림이 동사 이후를 찾아보세요. 그 그림이 어째을까요? 불이 나서 탔을 수도 있고 누가 훔쳐갔을 수도 있고 팔렸을 수도 있어요. 그쵸?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얘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 그 van Gogh의 그림을 뭘 했다? authenticate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품임을 확인하다라는 뜻이에요. 음, 그러면서 정말 이거는 대단한 발견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분석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진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다. 자, 그래서 진짜임이 밝혀졌다라고 하는 authenticate의 개념을 가지고 정답을 찾으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authenticate하고 그 다음에 진품임을 밝혀지다니까는 예, 진품임이 드러났다, 밝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a번이 정답이 되시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글에서는 지금 paraphrase로 보실 수 있는 게 authenticate, 그죠? 그 다음에 real thing 이 부분이 지금 paraphrase 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b번에 보시면 뭐 복구되어졌다, 그죠? 발견되어졌다, 그 다음에 복구되어졌다, 그 다음에 판매되어졌다,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과는 관련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오답 처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로 보시겠어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얘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 사실은 전체 내용을 가지고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얘는 주로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과 조금 관련이 있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Korean War, 그죠? 한국전쟁, 혹은 우리는 6.25라고 부르죠. 6.25가 발발을 했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After some back and forth에요. 그러니까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지루한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fighting is stalled 되다 보니까 이 미국의 관리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뭐 하기 위해서냐면은 fashion some sort of armistice죠. 네, 휴전협정을 좀 어떻게든 해보기 위해서. 자, 왜냐하면 alternative 그 대안이라는 거는 휴전협정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휴전협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로 러시아나 그 다음에 차이나 혹은 조금 더 커진다면은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전쟁으로 커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뒤쪽으로 보시면은 civilian casualties 하면은 어떤 시민, 그죠? 아니면 민간인의 사상인데 네, 뒤쪽에서 이제 보시면 민간인 사상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서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B번에서는 관계가 끝나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3차 세계대전을 가지고 포인트를 맞춰본다면 관계가 끝나는 것만으로 우리가 지금 두려워했다라고 보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역시 정답은 되실 수 없었고 그 다음에 C번을 보시면은 compromise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서로 간에 이렇게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죠. 반대고요. 마지막으로 would be a wider war 이게 지금 World War 3와 관련되어 있는 paraphrase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큰 전쟁으로 갈까봐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자,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4번까지 빈칸에 있는 내용들을 찾아봤습니다. 크게는 주제의 내용으로 보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뒤의 맥락에 맞는 그러한 내용을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쇼컷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고요. 요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과 그 다음에 3강과의 내용의 연계성도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1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 partners